오랜 시간이 흐르며 불타거나 달아 사라진 문화재들, 본래 모습이 궁금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이런 문화재들의 원형을 그림과 문자로 형상화한 문화재 복원 안내판을 선보였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삼국시대 신라 제5대 파사왕 당시 초축된 것으로 전해지는 성곽인 사적 제251호 파사성. 파사성 남문은 소실돼 터만 남아있지만 그림으로 복원한 안내판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보인 문화재 복원 안내판으로 사라진 문화재의 원형을 그림과 문자로 형상화해 관람객 이해를 돕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저렇게 해놓으니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더 이해력이 빨라지죠.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게 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불타거나 훼손되는 등 원형의 일부나 전체가 사라진 문화재들이 설치 대상. 기존 안내판과 달리 문화재에 대한 설명만 나열돼 있지 않고 그림 등 시각적으로 문화재 원형이 구현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여주 파사성과 양주 회엄사지, 고향 벽재관지, 그리고 안양 중초사지 3층 석탑 등 8개 문화재들을 선정해 지난 5월부터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림 안내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고 또 고증이 완료된 그런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디지털 복원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복원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